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인생을 바꾸는 시간 영상 벌써 24번째 시간입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했던 게 엊그제 같은데 벌써 6개월 24회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참 시간이 빠르다는 생각을 하면서요. 그래서 오늘 24회와 다음 25회에 걸쳐서 지난 6개월 동안 여러분들과 함께 했던 내용들을 정리하고 돌아보는 시간으로 갖고자 합니다. 네 우리는 그동안 인생 100세 시대라는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세상을 통해서 나라는 존재는 그러면 과연 무엇인가 지금 내가 살아가고 있는 현대 문명사회는 어떠한 모습으로 내 주위에 함께 하고 있고 이러한 내게 비춰진 이러한 현상들은 어떤 이유로 인해서 지금 현재 나에게 이런 결과로 와 있는가를 돌아봤고요. 그러면 지금 현재 나에게 주어지고 있는 나에게 받아들여지고 있는 느껴지고 있는 이 괴로움 고통 울 코로나 블루 뭐 디지털 문화 속에 군중 속에 괴로움 고독이라는 현상들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그래서 그런 각도에서 지혜의 눈을 뜨고 그 지혜의 눈으로 볼 때 이 세상이 다시 어떻게 보이는가 내게 주어진 이 위기를 지혜의 눈으로 다시 기회로 바꾸는 방법은 없을까 그래서 마지막으로 명상을 통해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을 좀 더 아름답고 나의 가치 의미를 다시 찾고 사랑하고 보살펴주는 감사의 마음으로 행복 찾기라는 얘기들을 그동안 해왔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첫 번째 단언으로서 백세시대 사람이라는 존재 어떻게 살 것인가 그리고 현대 우리 사회가 어떤 모습인가 그리고 그 모든 것에 기본이 되고 있는 그 본질이란 것은 어떤 것인가 라는 부분까지를 정리해서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간 장수시대 이미 과거의 기록을 통해서도 120세라는 기록들은 많이 나타났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동의보감을 통해서도 성경 속에서도 또는 과학적인 이론에 의해서도 120세의 플러스 마이너스 영역들을 기록 속에서 보이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이렇게 긴 120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100세라고 하더라도 50이나 60 해봐야 가운데 밖에 반밖에 안 살았는데 남은 반을 어떻게 살 것인가 라는 관조가 돌아봄이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을 함께 했었고요. 그래서 시니어라는 개념을 어떻게 가지고 가야 될 것인가 그래서 우리는 주니어 말고 시니어라는 개념으로 정리해 들어왔습니다. 어른다움 애들이 아니고 성숙하지 않은 아이가 아닌 어른으로서 어른답게 살아가는 그 방법을 찾는 것이 앞으로 남은 세상을 의미있게 가져가는 것이 아닌가 그게 고통이고 상실감이 아니고 진정한 나로서 나답게 살아가는 것 같다라는 얘기들을 함께 해왔고요. 이러다 보니 정정입니다. 저도 인용을 했었고 상당히 많은 매체들에서 유엔 보도에 따르면 65세까지가 청년이란다라는 그럴 듯한 유엔 로고에다가 여러가지 공중파 방송에서부터 그리고 주요 일간지에서 조차도 저 데이터를 그대로 인용을 해가지고 썼습니다. 희망사항이겠죠. 워낙들 오래 사니까. 그래서 모 방송국에서 팩트체크라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유엔이나 WHO에 질문도 하고 문의를 한 결과 사실이 아니다라는 팩트 확인이 되었다고 최근에 보도된 바가 있습니다. 네. 가짜 뉴스 참 워낙 정부가 난무하다가 보니까 우리는 쉽게 딸려 들어가고 굉장히 공식력 있는 매체수조차도 검증되지 않은 상태로 많이 나아가고 그러다 보니 저 또한 그걸 무책임하게 인용을 합니다. 설마. 근데 사실이 아닌 것은 사실이 아닌 것이고요. 근데 저는 그것 자체 또한 뭐 그렇게 손가락 논의를 할 필요가 있을까. 사람이 중요한 거는 그렇게 오래 살아가다가 보니까 희망 긍정의 메시지 노년이 아니고 시니어라는 측면에서 희망의 에너지를 주고자 하는 그러한 염원들이 저러한 가짜 뉴스도 만들어내지 않았나 하고 생각이 됩니다. 네. 그덮 중요한 거는 내 마음. 긍정적인 깨달음으로 가야 되고요. 슈퍼 에이저라는 용어를 통해서 프로그램을 다룬 바들이 있습니다. 네 팔십 대인데 정신 연령은 오십 대 육십 대의 뇌를 간직하고 있더라. 과연 저 사람들의 비밀은 무엇일까라는 거를 집중 탐구하는 프로그램들을 가지고 왔었습니다. 자 이러다 보니 오랫동안 건강하게 우리는 살아가고 또 특별하게 의학적인 사고라는 문제만 발생하지 않는다면 대부분은 백세까지도 실제 살아가고 있는 부분들을 각자의 가정에서도 많이 돌아보고 있습니다만 두려움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과연 물리적으로 오래 사는 것이 행복한 것일까라는 의문이 생기고 두려움이 생깁니다. 그래서 보도에서도 많이 다뤘던 부분들이 노년기에 가장 두려워하는 질병을 설문조사를 했더니 놀랍게도 나를 죽음으로 끌고 가는 가장 큰 원인은 암이라는 질병임에도 불구하고 암이 두려운 게 아니고 내 정신을 놓는 게 두려웠다는 공통적인 대답이 지배적으로 나타났습니다. 사람답게 살고 싶다는 것입니다. 내가 나인 채로 내 정신을 가지고 살아가고 싶다는 욕구의 표현들이 대부분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러니 자 그러면 하루를 살더라도 내가 온전하게 내 정신으로 살아가는 그걸 어떻게 찾아야 될 것인가 어떻게 살면 그렇게 할 것인가 라는 쪽으로 다시 얘기들이 돌아 들어올 수밖에 없습니다. 한편 우리는 세상으로 돌아옵니다. 코로나 아직도 끝나지 않은 코로나가 2년이 임박하도록 지금 우리를 괴롭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 직전에 4차 산업혁명, 디지털 혁명, 온라인 세상이 우리를 엄청나게 또 단절을 시켜 나왔죠. 집에서도 입 놔두고 발라두고 조그만 것 들고 손가락으로 대화를 하는 이런 세상에 우리는 살아왔었습니다. 위드 코로나, 위드 디지털이라는 용어가 너무나 우리들에게 익숙해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회사 안 가도 되고 어떻게 보면 학교 안 가도 되고 시간 많을 것 같고 행복할 것 같은데 그러지 못하다라는 얘기들이 들어오습니다. 이미 코로나 이전서부터 우리 주위에 물질문명의 팽배로 인해서 우리가 만들어 놓은 과학기술로 인해서 사람들은 점점 더 지치고 많은 연결을 온라인으로 연결하면 세계를 연결하잖아요. 많은 사람들하고 만나는데 왜 외로워질까요? 더 많이 만날 수 있는데요. 학교 가봐야 내 교실에 있는 그 학생 30명에서 60명밖에 못 만나는데 그것보다는 이 손바닥 세상에서 보면 1억 명도 유튜브 보면 1억 뷰도 나오고 하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 더 많이 연결될 수 있는데 왜 무엇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새로운 고통 속에서 외롭고 뭐 블루라는 용어가 코로나 블루 그리고 무슨 블루라는 용어가 나올 정도로 힘들어하고 있을까 네 한편으로 하면서 나타납니다. 코로나로 고통받다가 2년이 가까워 오는데 점점 사람들은 이제 세상을 제대로 보기 시작합니다. 어? 코로나가 아니고 기후변화 이거 뭐지? 어느 게 더 무서운 거지? 호랑이가 무서운 거야? 꽃감이 무서운 거야? 라고 사람들은 다시 돌아보기 시작합니다. 네 작년에 최장 관상대가 생긴 이래로 최장 장마 기록 55일인가 기록을 갱신하고 작년 올해 연일 우리는 심신치 않게 뉴스 보도를 통해서 미국에서 캘리포니아에서 산불이 나서 다 태워 먹었다더라 며칠 동안 타도 타더라 호주에서 어쨌다더라 중국에서 홍수가 가가지고 어쩌고저쩌고 빙하가 높고 재난보도가 엄청나게 많이 우리들 주위로 떠밀려 옵니다. 왜 이렇게 되었을까? 많은 학자들이 다시 되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이 온도가, 지구의 온도가 올라가기 시작한 게 언제서부터 이렇게 됐을까? 하고 찾아 들어가니까 산업혁명 전후를 비교하기 시작했습니다. 1차 산업혁명에서부터 2차, 3차, 4차로 이어지는 산업혁명이 시작되기 전 기간들하고 산업혁명이 우리 주위에 온 이후를 비교해 보니까 산업혁명 직전 기간들 대비해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가 평균 온도가 1.2도가 상승해 있다고 합니다. 왜 1.2도가 올라갔을까? 그런 반면에 산업혁명 기간 이전 이후를 비교해 보면 사람들의 수명도 늘어났고요. 국민 총생산도 늘어났고요. 먹거리도 좋아졌고요. 더불어서 일어난 문제가 온도가 올라갔고요. 온도가 올라간 그 배경에는 공해가 심각해졌고요. 부정적인 부분이 마구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기후가 올라간 이면에 우리가 흔히 온실가스라는 표현을 많이 씁니다. 탄소가스 규제한다 그러고 탄소중립 선언 여러 가지 얘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이 온실가스를 불러일으킨 주범이 산업혁명하고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산업혁명을 통해서 화석연료를 쓰기 시작했죠. 화석연료를 쓰기 시작하면서 교통이나 산업공장이라는 시스템들이 막 발달해 들어가고 사람들의 먹거리 또한 풍요해지어갑니다. 채식문화에서 소 먹고 돼지 먹고 닭 먹고 뭐 먹고 먹는 식생활의 개선도 일어나고 또 디지털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엄청나게 많은 전력을 인터넷이나 전화 사용을 통해서 소모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생산, 화석연료를 중심으로 인한 에너지원으로 인해서 점점 배출이라는 생태계라는 부분이 골병이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온실가스라는 것은 그러잖아요. 이게 대기권 밖으로 순환이 돼야 되는데 탄소가스로 인해서 청이 형성이 되어버리니까 대기가 순환을 하지 못하고 데워지는 마치 비닐하우스에서 공기가 데워지는 것 같은 현상을 불러일으키다 보니까 온도가 올라갈 수밖에 없고 그러다가 온도가 올라가니까 어떤 지역에서는 가뭄이 일어나고 어떤 지역에서는 물이 수정기로 구름으로 머금고 있다가 비도 비도 작년같이 끊임없는 비로 데워서 내려오기도 하고 하는 재난현상들이 생겨나기 시작하죠. 이런 재난현상들이 생겨나니까 뭐가 돼요? 생태계가 파괴되잖아요. 산불 나서 저기고 사람들이 식생활을 해결하고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농장 만든다고 목축한다고 나무 다 베어버리고 소 키우고 하니까 어떻게 돼요? 산소를 만들어낼 수 있는 공간은 없어져 들어가고 하는 악순환을 통해서 생태계 산림이 파괴되고 홍수나고 산불 나고 하니까 저 산소 깊은 쪽에서 자기들의 생태계를 유지하고 있던 동식물들이 점점 어떻게 피난을 오게 되죠. 어디로? 사람 주변으로 먹고 살아야 되니까. 이러다가 보니까 인수감염의 매체가 됐던 박쥐들이 중심으로 해서 생태계들이 인간 가까이 쪽으로 오다가 보니까 예전에 자기들 안에서 해결되었던 자기들의 면역체계에서는 문제가 되지 않았던 예를 들면 박쥐는 인수공통질병원 엄청나게 많은 숫자의 다양한 바이러스를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면역을 갖고 있으니까 자기 몸 안에 있어도 박쥐는 안 주고요. 문제가 안 돼. 그런데 사람은 그 면역력이 생기지 않았고 접해보지 못한 면역력들이 박쥐를 통해서 다른 주변의 동식물들을 통해서 전파가 되니까 사람이 무방비 상태로 당하게 되는. 결국 누가 한 거야? 사람으로 시작해서 돌아서 다시 사람으로 오는 과정으로 우리는 그슬러 왔다는 거죠. 탄소가스는 정확하게 크게 두 가지 원인. 이산화탄소라는 부분. 공장, 우리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공장 짓다가 하다가 보니까 화석연료 써서 자동차에서 매연 나오고 공장에서 매연 나오고 어느 정도 이해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무선 원인이 메탄, 메탄도 C로 시작되거든요. 이산화탄소는 CO2, 그래서 C, 탄소가스. 메탄가스, CH4라고 표현을 하죠. C가 들어갔어요. 탄소가스. 메탄가스. 저거는 음식이나 유기물 분해에서 나오는 원인이 대다수를 차지한다. 그런데 우리가 잘 놓고 따져봐야 되는 부분이 뭐냐면 교통수단에서부터 발생되는 매연, 이산화탄소가 차지하는 온실가스에서 배출해서 차지하는 비율이 12% 정도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먹는 동식물들로 인한 온실가스가 오히려 우리 교통에서 나오는 매연보다 더 많다고 해요. 14.5%. 우리는 우리 먹거리에 대한 의심은 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런데 저러한 온실가스 중에서도 식품으로 인한 온실가스 중에서도 가장 지배적인 원인이 닭도 아니고 돼지도 아니고 오리도 아니고 소라는 거예요. 소가 절반을 차지한다는 거죠. 나 소고기 별로 안 먹는데 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 소라는 키움을 위해서 우리가 체벌을 해야 됐던 산림훼손이라든지 소를 먹이기 위해서 엄청나게 많은 대두를 거기에 갖다 바쳐야 했고 거기서 또 엄청나게 많은 양의 소가 트림도 하고 배설물도 해서 나오는 그 가스하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먹고 분출하는 그 배설물과 그 처리 과정에서 나오는 것들이 총체적으로 하나만 따지면 아닌 것 같은데 결국 모아서 데이터에 보면 교통에서 교통수단에서 만들어내는 그 악의 원인보다 우리가 먹는 것에서 나오는 악의 원인이 더 크다라는 부분을 우리는 놓치고 가고 있다라는 코로나 찾기 위해서 마스크라는 필수 불가결한 매체잖아요. 그런데 이 마스크가 재생 가능한 게 아니고 결국 이 또한 부주포라는 플라스틱 원료라는 부분을 또 놓치고 마구 버리고 어쩔 수 없이 지금을 극복하기 위해서 버려지는 마스크의 양이 어마어마하겠죠. 사람마다 하루에 한 개씩 얼마나 많은 양이 버려져요. 이거는 결국 플라스틱입니다. 태워도 미세 플라스틱이 될 수밖에 없어요. 미세먼지가 되고 분해돼도 미세 플라스틱이 되고 100년을 넘게 우리를 괴롭히는 물질들로 암적인 존재로 존재한다는 거죠. 비접촉하다 보니까 또 먹거리, 쿠머나 뭐 어쩌고 저쩌고 해서 택배 배달하면서 신선식품에 뭐가 들어갑니까? 아이스팩 들어갑니다. 이 아이스팩이 또 심각한 문제예요. 어쩌면 더 큰 문제를 불러일으킨다고. 이미 이 아이스팩이 1년간 버려지는 아이스팩이 지구 한 바퀴를 돌 분량이라고 그러죠. 이거 다 처리 방법을 못 찾고 있다고 합니다. 그 안에 든 것은 물이 아닙니다. 다 또 화학재료예요. 껍질 부분도 플라스틱 원료죠. 이 심각한 문제에 대한 궁극적인 해결 방법을 아직도 못 찾고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잠깐 우리가 잘못으로 인해서 생겨난 코로나 바이러스 그거 하나를 잡기 위해서 또 만들어낸 이 엄청난 해악들을 어떻게 우리가 또 극복을 해야 될 것인가 하는 악순환이 계속, 선순환을 해도 모자라는데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다.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우연히 이루어진 게 아니다. Y는 FX였다는 거예요. 남을 원망할 게 아니고 그 X라는 독립변수는 남이 아니고 나를 포함한 우리가 만들어낸 X였고 그 X가 선한 X가 아니고 악한 X였기 때문에 그 총체적으로 너나 상호의정관계에 의해서 지금 만들어지는 세상이라는 F함수 조건을 만나서 Y라는 엄청난 재앙으로 가지고 오고 우리가 맞이하고 있다는 깨달음을 갖고 가야 돼요. 알아차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지나간 과거는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지금부터라도 마스크 조심하고 그냥 내버리지 말고 그냥 내버려가지고 고무줄에 걸려가지고 피해당하는 동물들도 여러분들 사진으로 많이 봤잖아요. 비둘기들이 그게 잘못 먹거린 줄 알고 채가지고 발이 조여서 희생당하는 현상들도 있고 여러 가지 어떻게 합리적으로 처리하고 어떻게 최소화시킬 수 있을 것인가. 뭐라고 그랬어요? 개정해라는 과정을 돌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이미 만들어졌던 오염원을 과거로 돌아가서 없앨 수는 없지만 지금부터라도 그 하수구 구멍을 어떻게 하면 최소화시켜서 줄여나가는 활동 지금 나온 부분을 어떻게 알아차려서 정화시킬 것인가. 그 부분 지금 나와 있는 해악을 어떻게 제거를 할 것인가. 라는 과정에 대해서 고민을 하지 않으면 우리의 미래는 안 보다 뻔하다는 거죠. 우리가 그렇게 나쁜 짓을 했는데 어떻게 좋은 미래를 바라냐. 네 이러한 알아차림으로. 가야 될 것이다. 그러면 이 알아차림을 가기 위해서 우리는 다시 어디로 와야 되느냐. 나와 남을 분별하는 것부터 버려야 된다라는 거죠. 존재의 권은 나라는 존재는 정말 특별한 것이고 남은 무시해도 되는 것이고 자연은 정말 저거는 말 못하는 그냥 객관적인 대상에 불과한 것인가. 나만이 행위자고 쟤들은 그냥 내가 주먹받는 거야. 이런 것인가. 과연 그럴까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각도에서 우리는 자연 명상을 통해서 과연 자연이라는 원래 의미가 무엇이었을까. 우리가 어떤 존재를 뜻한 게 아니었고 동서를 막론하고 고대 중국에서도 그랬었고 지금 네이처라는 영어 단어에 원류가 되었던 원류는 라틴어에서 나왔는데 그 라틴어 이전에 그리스어가 있었고 원래 공통적으로 그 뜻이 본질이라는 의미였다. 본질이 자연이란? 네이처란? 본질이라는 말이었다. 자연. 노자의 도덕경에 보면 이런 표현이 나온다고 하죠. 천지임자연. 지금 우리가 어떤 존재로 표현하고 있는 자연이란 당시에는 천지라는 표현. 하늘과 땅이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그 자연이고 천지임자연. 천지는 자연이라고 얘기를 할 때 스스로 그르하나니라는 뜻이었다는 거예요. 하늘과 땅은 스스로 그르하다. 스스로 그르하다라는 뜻이었고 그리스에서 네추얼의 그 원뜻도 스스로 그러한 상태 그 본질, 생명, 그 개념을 네추얼이라는 표현으로 썼다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존재라는 부분에 대해서 다시 이렇게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나의 구성요소만 특이하고 남은 그냥 하자는 것이고 돌은 산은 파이는 그런 것일까라고 놓고 보면서 이것 또한 동서를 막론하고 시기를 막론하고 공통적으로 과학자들은 철학자들은 이런 논리를 풉니다. 세상이란 원자로 이루어진 거야. 세상이란 어떤 요소로 이루어진 거야. 그리스에서도 사요소 이론이 나오고 고대 인도에서도 사요소 이론이 나옵니다. 진리는 둘이 아니기 때문에 탐구하면 그렇게 보이는 게 맞는 거겠죠. 그래서 이게 무슨 특정 종교에서 얘기하는 게 아니고 특정 가르침에서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그렇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 이 사람들이 뭐라고 표현을 하느냐. 발명했다고 그래요? 창조했다고 그래요? 아니라는 거예요. 자연은 원래 그러했다. 내가 알아차렸을 때 아닙니다. 발견했을 때 아 앉아보기 그렇네. 앉아보기 어떻다는 건가? 뜯어보니 원자로 구성되어 있구나. 원자란 뭐다? 원자 핵과 전자로 이루어져 있다. 원자 핵과 전자 사이는 90% 이상이 텅 비어 있더라. 그래서 공이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공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공이라는 게 가만히 보면 실제가 비어 있어. 99%가 사실은 빈 거야. 빈 거를 보고 우리의 환상이나 관념으로 실제를 보지 못하고 차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름 지어서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예쁘다, 보기 싫다, 어떻다라고 얘기를 해요. 요소론에서 보면 결국은 세상의 모든 존재는 바람, 불, 물, 흙 네 가지 요소로 이루어져 있다. 상호어전적인 관계가 되어 있다. 흙이 혼자서 모양을 갖출 수 있어요? 아니지. 물이 들어가서 모양을 잡아줘야 되고, 그렇죠? 불이 들어가서 구워서 안 부서지게 만들어줘야 되고, 그렇죠? 그 불을 만들려고 그러면 바람이라는 요인으로 불을 넣어줘야 그 에너지가 일어나서 불이 나와죠. 이토록 모든 요소들은 서로의 의존에 의해서 생겨났고, 그 요소들의, 그 네 가지 요소의 구성에 의해서 사람도 되고, 나도 되고, 너도 되고, 돌도 되고, 산도 되고, 물도 되고, 모든 게 결국은 그렇게 이루어지고 모든 게 또한 흙에서 나와서 다시 흙으로 돌아가나니. 나무도 컸다가 죽으면 뭐가 되죠? 다시 썩어지다가 흙으로 돼서 새로운 싹을 피우는 과정에 돌아가게 되죠. 사람 또한 모양을 갖춘 것 같지만 어떻게 돼요? 처음에는 숨이 끊어지고 나면 피, 액체 부분이 없어지고 나면 수분이 빠지고 나면 뼈만 남겠죠. 뼈 남을 때 근육이 그나마 좀 지탱하고 있다가 근육도 다 풀어지겠죠. 풀어지고 나면 뭐예요? 뼈만 남겠죠. 뼈를 먹고 줄 수 있는 근육이 없으니 뼈도 놔둔 걸겠죠. 그러다가 수분이 뼈에서도 빠지면 뭐가 돼요? 결국 가루가 되겠죠. 그래서 어디로 가? 허긋도록. 단순한 논리. 모든 것이 이렇게 고정된 실체가 없이 매 순간 움직여가고 있더라. 고정된 모습이 아니고 불변이라는 게 아니고 내가 없다는 게 아니고 존재가 없다는 것이 아니라 착각하면 안 되는 게 지금 네 모습이 영원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항상 변하고 이 순간에도 나는 내 몸속의 세포가 뭐죠? 어떤 학자는 34조라고 얘기를 하고 37조기의 세포라고 그러고 60조라고 얘기를 하면 60조기의 세포라고 합니다. 그런데 엄청나게 많은 부분이 세포가 죽고 새로 생겨나고 있는 과정을 하고 있잖아요. 어떤 면에서 사람의 몸은 평생 몇 번을 갭이 한 거라고 그러잖아요. 계속 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안 변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자기는 안 죽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착각하고 있다. 이 이론이나 이런 학설들은 아까 노자에서도 봤지만 그리스로 돌아가서 그 철학자들 통해서도 사원소설을 얘기를 했던 엠페더클래스나 원자설을 주창자였던 데모크리토스나 많은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그런 요소의 결합에 불구하고 그 결합과 해체에 의해서 존재들은 계속 생명을 거듭한다는 얘기들을 똑같이 해왔었어요. 왜? 진리니까. 진리니까. 그렇게 해왔다. 그리고 중세 유럽에 이르기까지 계속 고대 로마에서부터 개선 장군들 옆에 따라 붙었던 게 노예가 개선 장군 옆에 따라 붙으면서 부러지셨던 얘기가 그거였다고 하죠. 메멘토보리. 너도 죽는다는 걸 기억하라. 꼬만 방자하지 마라. 라는 깨우침을 주기 위해서 일부러 노예를 옆에 띄워서 개선 장군 옆에서 메멘토보리 메멘토보리를 그 장군의 귀 속에 들려줬다고 합니다. 이러한 철학이나 가르침이 중세까지 이르면서 이런 풍의 그림들이 많이 나타나게 했죠. 해골을 만지고 있고 촛불이나 덩이, 시간이라는 개념이죠. 촛불은 유한한 거잖아요. 한데 한편으로 해골, 죽음이라는 부분을 잊지 마라 하는 거예요. 유한한 거다. 무한한 게 아니다. 그러면서 나오는 단어가 메멘토보리, 그 다음 붙는 어구가 까르페 디엠이라고요. 메멘토보리, 여러분들 지난 시간에도 질문에 대해서 대답을 해드리면서 명상하고 공 이러니까 자꾸 흠으로 빠지는데 흠가 아니다. 유럽에서도 나왔던 이 메멘토보리라는 사상이나 이 어구가 허무, 결국 죽어질 거니 그냥 노세 노세, 젊어세 노세 하라는 뜻으로 메멘토보리를 불러지던 게 아니고 그 다음에 연결되는 어구가 중요하다. 까르페 디엠, 까르페는 시즈, 잡으라는 뜻이거든요. 디엠은 데이, 오늘 잡으라는 거예요. 결국 현재에 충실하다는 거예요. 과거, 미래 보지 말고 죽을 거라는 거예요. 죽을 거라는 거예요. 죽을 건데 뭐가 그렇게 미래가 걱정되고 두렵니. 중요한 거, 인간에게, 지금 내 존재에게 주어진 게 뭐야. 지금 이 순간, 이 현재임을 여기에 충실을 해야지. 뭘, 니하고 관계없는, 아무 자기도 쓸데없는 거를 두려워하고 고통받고 오만 방자하느냐. 그래서 현재를 보자. 이 가르침은 그덮 종교를 떠나서, 동서를 떠나서, 시기를 떠나서 계속 생각자들이, 깨달음을 가지신 분들이 우리에게 일러줬다는 얘기를 지금 다시 돌아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명상을 하면서 윗바산을 수행하면서 돌아봤던 게 몸에 대한 관찰이었죠. 네 가지 관찰을 한다고 그랬죠. 신, 몸, 수, 느낌, 심, 마음. 몸과 마음의 매체가 되고 있는 그 감각이라는 수, 그러고 난 다음에 종국적으로 법, 법이란 현상, 진리라는 거에 대한 관찰을 통해서 알아차림을 갖고 가고자 하는 수행을 왔고 그 과정에서 부정관이라는 챕터를 우리가 공부를 한 적이 있을 거예요. 부정관을 한 이유는 또 부정적이고 허무적인 것으로 가기 위해서 마음을 진정으로 비워놓고 내려놓고 남을 사랑하고 자연을 사랑하게 만들기 위해서 잘못된 탐욕을 갖지 않기 위해서 왜? 아름다워요? 뭐가 아름답지? 저분이 아름다우신가요? 정말 그럴까? 뜯어놓고 관찰을 해보니 뭐야? 고름만 들고 피만 들고 뜯어놓으면 뼈고 썩어지면 아무것도 없는 정말로 흐무한 것들로 채워져 있는 저 여인의 그 아름다움 때문에 그렇게 많은 죄를 지워야만 되는 게 맞냐는 거예요. 잘못 사람들이 자신의 착각이나 잘못 만들어낸 허상으로 잘못된 길로 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부정관을 통해서 해부적인 관점에서 뭐가 그리 아름다운 게 있더노? 그 때문에 왜 너 평생을 망칠 짓을 하고 그렇게 탐욕적인 생을 살아가느냐를 보이기 위해서 부정관을 했죠. 하고 우리는 사하 요소 명상으로 들어와서 그래 놓고 보니 결국은 아무것도 아닌 거였어. 네 가지 요소로 만들어져 있고 너나 나나 그런 거였고 그게 그것 또한 그대로 있는 게 아니고 계속 변해. 그럼 뭐 때문에 뭐를 잡으려는 거야? 변하는 걸 어떻게 잡으니? 잡을 수가 없어. 모든 게 똑같아. 그러므로 사랑하라. 얼마나 부상하니 내가. 계속 변해가는 내가. 그러니 나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왜? 저 사람 또한 나하고 같이 만들어진 존재야. 자연이 그래. 그게 불이었죠. 그래서 사랑으로 오기 위한 불의의 개념을 가르치기 위해서 사하 요소라는 개념으로 우리는 돌아봤었고 그리고 종국적으로 서양에서 굳이 내 것만 얘기를 하면 내 것만 옳다라고 얘기를 할까 봐 아니 이건 내 얘기가 아니고 우리의 얘기가 아니고 서양인들도 다른 나라에서도 그러한 가르침들이 공통적으로 있었더라. 죽음. 절대 부정할 수 없는 죽음 앞에 모든 사람은 초연해질 수밖에 없고 진정으로 존재의 가치, 삶의 의미를 찾게 만든다. 그래서 뭐라 하더노? 허무해라 하더나? 아니었지 않느냐. 네멘토 몰이 까르페, DM 지금에 충실하라. 현실에 충실하자. 허무나 패배주의 이런 거 아니다. 공 잘못 이용하면 된다. 공은 그게 아니었다. 사하 요소가, 원자가 가운데 있고 주위에 전자가 둘러싸고 있는데 가운데 99%는 비었다. 어떻게 보면 비었다 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진짜 비었냐? 없냐? 아니잖아. 보이잖아. 왜 비었다고 얘기를 해? 있다. 단지 끊임없이 변할 따름이다. 그걸 잘 봐야 된다. 거기에 어떤 면에서는 돈도 있고 뭐도 있고 다 있다. 그 얘기들을 함께 돌아봤었죠. 그래서 있는 그대로 바라보자. 지혜 개발을 위해서 명상은 상당한 시간을 두고 있는데 왜 우리는 보는 걸, 왜 너도 나도 다 보는데 보는 게 뭐 그래 중요하냐? 과연 그럴까? 우리가 제대로 보고 있을까? 세상의 모든 존재의 물질의 99%는 비어있는데도 있다고 보이잖아. 그리고 과학적으로 어떤 빛이나 광선 중에서 사람이 볼 수 있는 대역을 가시광선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가시광선은 전체 빛 중에서 5%밖에 안 된다. 사람이 볼 수 있는 빛은 5%밖에 안 된다. 그걸 가시광선이라고 얘기를 한다. 그러면 정신 똑바로 차려도 우리는 어차피 95%는 못 보는 거야. 그런데 또 무슨 문제가 생겼느냐? 여기에서 자기 생각이라는 게 개입돼서 이걸 또 조작을 해버리네. 오감이잖아요. 그렇죠?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코로 냄새 맡고 혀로 맛보고 몸으로 해서 대상에 대한 거를 받았죠. 받는데 아까 어떻게 했어요? 눈 하나만 하더라도 5%밖에 못 본 걸 갖고 들어와서 안, 이, 비, 설, 신의 마지막의 생각이라는 게 여섯 번째가 있잖아요. 그럼 그렇게 오감을 통해서 받아들인 데이터를 어떤 놈이 또 망쳐놨어? 내 생각이 또 망쳐놓은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뭘 봤어요? 그런 과정에서 보니까 알 색깔을 보고 이게 빨간색이니 회색이니 싸워 샀고 옷이 저게 원래 저색이 아닌데 거늘빛 때문에 저기 어쩌고 저쩌고 결국 같은 건데 자기들 마음대로 머릿속에서 지배당해서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게 뭐였어요? 매트릭스 영화 과거에 보면 자기가 진짜로 행위자인 줄 아는데 나중에 빨간약 먹고 보니까 행위자가 아니고 나는 그냥 아바타, 사이버, 누가 만들어놓은 적이 불과했다. 과연 그건 영화라고만 얘기를 할 수 있을까? 좀 극단적으로 표현을 한 거지만 결국 우리는 우리가 만든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는 거 아니냐. 그렇죠? 아름답다는 거는 자기 기분이 좋으니까 아름답게 보인 거야. 내가 오늘 기분이 좋으니까 다 좋은 사람으로 보인 거야. 내가 어제 누구한테 당했어. 기분 엄청 나빠. 본 것마다 다 싫은 거야. 다 미운 거야. 그렇죠? 갑자기 모든 사람들이 나쁘게 변해서 누가 그렇게 만들었어요? 내가 만든 세상이었잖아요. 그게 어떻게? 매트릭스 영화에서 보면서 저건 허구야라고 얘기하는 거하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이 뭐가 그렇게 대단히 다를까? 그래서 왜 명상을 하느냐. 알아차리자. 제대로 보자. 제발 있는 거라도 자꾸 자기 주관이 개입돼가지고 내 생각으로 내 생각이 맞다라고 주장하지 말고 그냥 냉정하게 비우고 한 번 자연이란 있는 그대로 그러한 상태가 무언지를 지켜보자. 그래서 지혜 개발을 통하자. 그 지혜 개발을 하기 위해서 지금 이 순간 알아차림이라는 공부를 하자는 거였고 그래서 결국 연기 인연으로 돌아 들어온 게 정말로 저 실체가 대상이 어떤지도 모르면서 자기 생각만으로 감정적으로 이런 것 없는 행위를 계속해서 되겠는가 내가 뿌린 잘못된 액션은 결국은 나에게 잘못된 Y로 돌아올 수밖에 없다라는 그래서 어떤 무의식적으로 반응하고 행동하기 이전에 가만히 멈추고 냉정하게 이성을 가지고 지혜의 눈으로 깨닫고 보자. 과연 뭐가 진실인지. 그 진실에 맞는 행위를 했을 때 내가 만들어낼 업보 그러죠. 업, X, 보, Y가 있는 것이지. 내가 계속 악음만 지어놓고 비나이다, 비나이다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그건 말도 안 되는 얘기잖아. 자기가 씨를 안 뿌렸는데 어떻게 거기서 곡식이 나아기를 바라요. 말이 안 되는 거잖아. 자기가 곡식을 뿌려야 될 땅에다가 그냥 오물을 갖다 끼얹어 놓고는 거기서 작황이 좋기를 바라는 그 마음은 도대체 무슨 마음인가 알아요. 그래서 함부로 행동하지 마라. 내 현재에 충실하는 게 내 하나하나의 행위가 결국은 돌아온다. 돌아온다. 내가 있을 때는 잘 살았는지 모르겠지만 결국 내 후손들이 살아가는 땅을 괴롭히고 어지럽고 조상 탓을 하게 되는 조상 잘못 만나가지고 에이 참내 소리 나오잖아. 그 어머니 아버지들이 바람직한 선한 행동이나 그 원인 행위를 안 했었기 때문에 결국 우리 자식들이 고통받게 되고 그러면 어떻게 돼? 또 조상이 욕먹게 되죠. 결국은 뭐예요? 다 내가 한 거다라는 거죠. 나는 원망하지 말라. 그래서 리액트와 리스판드에 대한 개념은 구분할 줄 알아야 된다. 무의식적인 리액트. 멈추고 지혜로운 행동으로 가지 않고 꾹 하는 마음으로 행동으로 움직인 건 영어로는 리액트라고 그러죠. 탁 때리니까 아 하고 가는 거예요. 리액트. 리스판드란 의식을 통한 행위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의식을 통한 행위. 어떻게 가야 될 것인가. 보를 악보를 안 만들려면 선업을 지어야겠죠. 그 과정을 우리는 함께 연결해서 봤었습니다. 사효수 명상을 통해서 보니 너도 나도 다 똑같은 존재들이고 내가 왜 이 모양이 꼬라질까라고 나를 괴롭히는 것 또한 잘못된 부분이다. 내가 어쩔 수 없는 부분 또한 많다는 부분은 인정을 해주고 나를 사랑하고 나를 아껴주고 그렇게 해줘야 어떻게 돼요. 나의 불안하고 못된 마음이 어떻게 돼. 기쁜 마음으로 바뀌게 되잖아요. 바깥으로 나간 잘못된 생각을 안으로 돌아와서 진정 행복 평화가 뭔가를 보면 어떻게 돼. 내가 차분해지고 내가 기분이 좋아져. 그럼 내가 기분이 좋아지면 어떻게 돼. 다른 사람한테 좋은 에너지 전달을 하는 거죠. 그럼 어떻게 돼. 세상이 좋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고통이란 억지로 제기를 해야 되는 대상이 아니고 나의 고통도 남의 고통도 진정으로 함께 해주는 자비이사 했었죠. 함께 해주고 안아주고 함을 통해 가지고 그 고통이 어떻게 바뀌어요. 힐링이 돼서 결국은 행복으로 가는 거예요. 엄청나게 어려운 세월을 지났던 유명 연예인들 중에서도 정말 오프라 윈프리를 예를 들었었죠. 정말 최악의 조건 속에서 사생화로 뭐로 그렇게 버림받고 죄송합니다. 객관적으로 아름답지 못하다는 소리를 들으면서도 그 자리에 올 수 있었던 것은 자기의 주어진 생기에 대한 원망이 아니고 매일 일기를 통해서 다섯 가지 감사의 글을 남기는 그런 아름다운 마음이 결국 오늘만 드러냈다. 그래서 자비라는 마음으로 가야 될 필요가 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만들어낸 세상 우리 내면 나에서부터 돌아보고 나의 긍정적인 에너지가 선순환 될 수 있는 좋은 인연 업보의 원칙을 깨달음을 통해서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어디서부터 잘못되어 있는지라는 이런 얘기들을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정리를 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나머지 부분 과연 그러면 우리에게 불어닥친 이 위기를 어떻게 기회로 바꾸고 그 기회를 바꾸기 위해서 지혜가 어떤 역할을 하는 건지 그 속에서 명상은 어떤 가르침을 우리에게 주는지라는 마지막 부분을 함께 공부하고 새로운 회로 진행해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3분 명상으로 오늘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던 일을 멈추시고 가만히 자리에 앉습니다. 허리는 곧게 펴시고 몸은 긴장은 푸시고 편안하게 둡니다. 발바닥은 바닥에 붙이시고요. 크게 3번 쉼 호흡을 합니다. 덜숨 날숨 덜숨 날숨 덜숨 날숨 들어오는 호흡을 따라 사랑과 연민의 마음으로 쓰다듬어 줍니다. 여지껏 살아오느라 수고한 나 자신을 어루만져 줍니다. 사랑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랑스럽습니다. 돌아나가는 호흡을 따라 이웃과 자연의 사랑과 용서와 감사를 되돌려 보내줍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천천히 눈을 뜨시고 몸을 다시 가볍게 풀어 주십니다.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 할 수 있어서 즐겁고 행복했습니다 다음 시간에 6개월 정리 마저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늘 행복하시고 저는 여러분 다음 주 이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